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기록됐냐?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기록됐대요. 요렇게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결과예요.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성경을 받아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설교는 뭐 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절벽이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게 중남미에 있는 그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냥 흑소리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설교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장과 요한리스 5장을 미루어 볼 때 구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올바른 설교라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들 양육하잖아요. 뭘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제자 교육은 뭔가요?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제자 교육이에요. 전도는 뭔가요? 전 세계 전도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전도가 뭐죠? 전도의 의미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올바른 내용이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올바른 내용이 없이 수많은 전도 방법만 있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왜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은사의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고 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나중에 다룬 시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을 너무나 희한하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운동은 성령이만 있으면 웃는다 하면서 막 웃음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죄를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지였던 모든 죄를 꺼내는 그런 데도 있고 맡기는 데도 있고 아프리카 가니까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쓰러지고 성령을 받았다면서 쓰러지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저렇게 더럽나? 저렇게 더러운 모습인가? 뭔가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영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확인해 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맘에 방어를 받기도 하고 겉으로 보일 때도 비둘기가 임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합니다. 하지만 결말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쪽으로 결론을 받습니다. 한 분도 예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모든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목적, 성령의 역사 모든 역사의 목적이 오직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let's look what does it mean.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Luke 누가복음 18장입니다. Luke chapter 18 Luke chapter 18 다 읽을 필요가 없고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read all of them just let's look at verse 8 Luke chapter 18 verse 8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어, 조금, 지금부터 조금 소화하기 힘든 말을 제가 할 겁니다. So, it might be something that it's hard to digest 어,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 있어요. And this is a scripture that I would always keep in my mind 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There are so many Christians on the earth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This is what Jesus said 인자가 다시 올 때에 When son of man comes back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번쯤 보셨을 구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이나 이런 중동 그 다음에 그 무슬림권에 가보니까요.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에 가니까 교회 예배들이로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이런 큰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왜? 무슬림 사람들이 폭탄 던질까봐 총으로 쏠까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좀 큰 대응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큰 근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골목 양쪽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을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천 앞에서 총 든 사람들이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예배를 돼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삶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큰 빵 굽는 어떤 굴뚝 같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란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빵 굽는 아시죠? 어떤 굴뚝 하나를 가르켜요. 며칠 전에 제게서 사람 두 명 죽었대요. 신랑은 크리찬 신부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처녀가 그리스도인 신랑하고 결혼했다는 것 이후로 그 처녀의 가족들이 처녀를 잡았고 신랑을 잡아서 거기에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우리가 집회하고 있을 때 몇 킬로 밖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저는 항상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십자금 지신지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지신지 믿습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보겠냐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조금 불편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주님 주로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노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좀 웃은 말씀이에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대요. 모른다는 말도 기가 막히지만 불법을 행한 자랑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문제가 없는데 해결시켜줬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석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또 조금 더 합리적인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신사자 노릇이 불법인가요?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게 불법입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너무나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별로 안 반겨줘요 왔냐 이러더래요 장노님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조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신발 벗고 뛰어내려와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불평해를 했어요 아니 왜 이랬습니까 예수님 저 밖에서도 지상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접받는데 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가서 내가 너무 기쁘서 그랬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 직분 달면 천국 갑니까?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의 득택의 복음에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분명히 큰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사단에 통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없이 선지전 노릇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권능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지금 여기 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라고 정의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믿는 그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5장 1절에 읽었던 대로 이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은 것 이것을 세계보고 말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복음과 세계보고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 자체가 지금 지구상에 사라진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을 이기셨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내 모든 무죄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달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뭐냐마예요 요즌이 나는 필요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제것도 해주세요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안 믿어지니까 이 복음 가지고 내 문제 끝내려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니 강약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비슷한 복음 들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It is because you lack the faith that Jesus is a Christ and He has finished all the problems through cross and redirection. That's why throughout your whole life you are holding on to different gospel and you are trying to face your problems.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2 Corinthians. 2 Corinthians 5.15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냐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인정하는 믿음이고 베드로 속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끝났다. 자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부자가 된단 말이야 병이 낫는단 말이야 아니면 문제가 다 사라진단 말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게 문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하고 겪는 갈등이 문제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고 내 병이 있는 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창조주의심이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구원자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감옥 갑니다. 출교당합니다.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문제가 안되고 그리고 이 죽음이 문제가 안되고 핍박이 문제가 안되고 출교가 문제가 안되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놨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었기고 그걸 언제 썼냐 저 왕이 돼가지고 따뜻한 궁궐에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넘기면서 인생의 극한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때 한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걸로 충분하다. 빌리포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 사장 4장 13절은 가장 오해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리포 사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빌리포 사장 4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씨가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빌리포 사장 13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과연 그 구절이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빌리포 사장 4절 11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불러도 괜찮고 내가 배고파도 괜찮고 이런 상황에도 괜찮고 저런 상황에도 괜찮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로 믿어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로 끝내셨고 그 부화로 확정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다는 것이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다, 살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로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저는 제일 처음에 신앙을 배웠을 때 이 성경 구실이 사도 바울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선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예요. 이 믿음의 오직 예수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1 John 5, verse 1 1 John 5, verse 1 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구절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 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난 구원 받았을까 구원에 확신 있냐 없냐고 묻지만 실제로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보금의 정의도 희미하지만 구원의 정의도 희미해요.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물론 그 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의미는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빠져있는 가장 절대적인 어떤 위험성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노예 되었고 잡혀있었고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속에서 근접받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우리 모든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썼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갇히면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리고 안식인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일주일에 맥기는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것 가지고 구제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시키고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바리세인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100%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떠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한예수 5장 1절을 기준을 알고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10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2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 고넬료의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불법을 지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흔신하는데 보건만 몰라요.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갑니다. 이 고넬료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00%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금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알듯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10장 2절의 상태는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있나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있나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앉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냐? 자,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4단계 18장입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까지 갑니다. 18장 24절입니다. 여기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알렉산디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자.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변이 좋대요. 헬라우 원문에 보면 학문이 뛰어나다고 표현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심지어 예수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지금도 열정이 있어서 회당에 와서 가르쳐요. 그런데 뭐냐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회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회개의 세례 주고 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하실 사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예수에 관해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수의 기적과 예수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야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갖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고 하는 것만 모르고 있는 아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원못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제 이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못받았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 하나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뭐 와갔냐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캐나다에도 뛰어난 축구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축구선수가 있다 싶시다. 축구선수인데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아주 크고 모델처럼 옷을 잘 입고 아주 매너도 좋고 그리고 선행도 잘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축구를 못해. 축구선수가 축구선수가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요리사가 요리만 못해요. 하나를 모르는 건가요? 기독교인이 복음만 몰라요. 그 복음은 오직 구원의 기준입니다. 저는 지구상에 이토록 수많은 바리세인 비슷하고 고넬리오 비슷하고 아볼로 비슷한 사람들이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려보세요. 고넬리오 같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캐나다를 살려야 됩니다. 캐나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로 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이 반석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교회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올바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첨된 교회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복음이 반석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 믿음을 다진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본부의 본세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의미를 정말로 알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로 믿는 다 라고 얘기하는 자 말씀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15분 시혈 때가 2시 50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시혈 때가 2시 50분 2시 50분 보일 수 consistent with 1시 50분 2시 50분